이제 가 이제 가 나 나 나 나 나 너 뭐하니? 아 벌써 딱 나고 아 나 깜짝 놀랐잖아 아니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아... 나 잠깐 보냈는데 고개 돌렸어 내 귀에다가 뭐하는 거야? 그게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해도 그렇지 우리도 사람이다 여기 있는 거 까먹고 눈에 물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일단 더 채우긴 채워야 돼요